티비찌개가 좀 틀리지 않아 와아! 진짜 말이.. 말이 쓰기 안 돼 이거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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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? 저희는 이번에 이은아 선배님의 방탄하는 준비했습니다 우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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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저귀 우리! 이건 첫 소절 딱 나올 때 벌써 이게 끝나잖아요? 그럼요! 민발리! 여기다! 아 이 곡도 반칙 고르잖아 그냥 선독 자체가 이 곡은 반칙이다 오늘 정생 많이 하시네요 정말 많이 해요 예배네요 예배네요 오늘 많이 화가 나 계시네요 자 우리 프로테트에서 우리 라치카에게 전수 받은 텐션업 파이팅 한번 하고 갈까요? 하나 둘 셋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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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무서워 조금 귀가 더 세셔 자 오늘 엄청난 텐션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트로테트에서 트로트 드림돌 강예슬 선하윤 박성현 무대로 출발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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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처음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뭘 감사합니다 어디든 너도 적응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이제 네, 네.